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대한불교 조교종 정수사 주지이며 사회복지법인 정수사 이사장이며 또 요양병원 이사장인 원광수님입니다. 자 오늘은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늘 방송을 틀어놓고 계셔서 저도 가끔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저희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이사갈 때 제일 먼저 밥솥에 쌀을 담아서 안방에다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 거라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에 내려오는 관습이나 풍습인 건지 궁금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4300년 동안 내려왔던 관습이 있고요. 또 불교가 우리 땅에 전해오면서 또 해왔던 관습과 풍습 또 불교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이 이렇게 가미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이다, 풍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자가 물은 그대로 처음에 이사를 갈 때 밥솥에다가 쌀을 담아서 안방에다 놓으라는 그런 얘기는 관습이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경문화였습니다. 농경문화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배가 없음이 없고 또 아들딸 장가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가 풍요로웠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습에서 세존단지라는 것을 아마 지금도 집에다 두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삼남지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농신을 위하여 바치는 뜻으로 가을에 첫 곡식을 넣어 모시는 단지 이걸 갖다가 세존단지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이야기 설명을 드리면 쌀 한 반대박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에다가 쌀을 넣고 또 실타래를 넣어서 위에다가 한지를 덮고 고무줄로 잡아매가지고 집안에다 모셨던 지난 날이 있어요. 그거와 같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밥솥에다 쌀을 담아서 안방에다 놓으라고 한 관습은 집안의 모든 일들이 풍요롭고 원만하고 또 무탈하고 그러는 바람으로 했던 겁니다. 이거는 미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습이고 아름다운 풍습이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탠다면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추장 단지를 제일 먼저 들고 가서 주방에다가 놓고서 다른 짐을 옮겨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고추장은 빨갛잖아요. 빨간 것은 나쁜 기운들을 밀어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팥을 이렇게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절에서 불상을 저만식 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막 뿌리고 그러죠. 같은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미신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우리 관습이라고 보시고요. 밥솥에다가 쌀을 담아서 가져가시면 제가 바라건대 아마 집안이 무탈하고 또 가족들 모두가 하신 일이 잘 되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세존단지라는 것만큼은 이건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존단지 항아리에 쌀하고 실타래를 넣는데 쌀은 풍요를 말하죠. 풍요를 말하고 과거에 농경문화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수지도 많고 강물에다 보를 막아서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끌어다가 벼농사도 잘 되게 하고 또 밭농사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지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비는 겁니다. 쌀을 예년과 같이 얻어서 얻는다는 얘기는 풍작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 다 굶지 않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타래라는 걸 또 넣게 되죠. 실타래를 아마 풀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부터 감아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끝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약이 없던 시절에 가족이 다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라는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의술도 좋고 또 약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존단지만큼은 저는 집에다 모시는 거는 금하고 싶습니다. 이 세존단지를 언제 바꾸느냐. 쌀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것이 음력으로 10월 상달이에요.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10일이 되네요. 10월 10일이 되니까 이제 이달에 바꾸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꾸신 분들 또 집에 모셨던 분들은요. 이 기회에 읍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세는 방법은 거기 더 보태가지고요. 쌀을 더 보태가지고 떡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사라고 그러죠. 고사도 바람이에요. 그것도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요. 우리 바람이거든요. 파스티로 떡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집안에다 놓고 이렇게 무탈하길 바론합니다 하고 우리 불자들은 이제 바람문을 독경하시면 됩니다. 바람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바람문은 각 절에서 만든 법요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안이 편안하길 바란다. 또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 집에서는 쾌유를 바란다. 또 시험을 원하는 아들질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들질들이 모두 시험에 합격해서 하는 일들이 다 잘되길 바란다. 이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바람문이 있어요. 그걸 독성해 주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담았던 항아리는요.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쇄전단지를 썼던 것이라고 해서 깨버리고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그릇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질문자의 말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전원에 관습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첫 이사 갈 적에 밥솥에 쌀을 담아서 가져가가지고 안방에다 놓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식탁문화 아닙니까? 주방 앞에 보면 식탁이 놓여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안방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주방 앞에 식탁 놓을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추장 항아리를 갖고 가시는 분도 식탁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이유는 가족이 다 무탈하고 건강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 잘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잘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길 바라나 합니다. 한듯이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름다운 문화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이 박지은이라는 보살이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고거는 고정도에서 이제 마치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정수사 주지수님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심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고 복을 심지 않으면 결과로 좋은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 그게 좀 답답한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수사 주지인 제가 사회복지법인 옛날에 효능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효능원을 정수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법인 정수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양병원도 운영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절에서도 이제 소년가장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에서 인연 있는 스님들하고 어울려서 장학금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면요. 저도 그 절에서 학생들 한 사람에게 30만 원, 50만 원, 20명, 30명 주고 박수 딱딱 지고 이제 보내버리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스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이서 해동원효자학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부산에 보면 해동고등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선대 스님네들이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시냐면요. 지금 통도사, 방장으로 계시는 성자, 파자 쓰시는 큰 스님이 바로 해동고등학교 이사장님이거든요. 우리가 13년 동안 여기 학생들한테 자학금을 줬어요. 얼마를 줬느냐. 13년 동안에 제가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190명에게 3억 1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3억 1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90명에게 3억 1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학교에다 낼 수업료라고 그러죠. 그거를 학교에다 줍니다. 그러면 학생은 책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참하신 스님네들이 몇 분 있어요.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호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회장은 이제 저 원광 스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회장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 해운대구 우일동에 있는 폭포사 주지 정민 스님이고요. 감사 스님은 부산 동래구 명정동에 있는 금불사 대원 스님께서 동참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총무 스님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길상사 주지이신 자인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스님이 또 계시는데요. 한 분은 부산 사상구 덕포 이동에 있는 봉덕사 해산 스님. 또 한 분의 이사는 부산 연재구 연산 5동에 있는 달마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각 스님이 계시고요. 또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흥사라는 절이에 계시는데요. 지용순이 또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경상남도 김해시 성립면 발원정사 효선순이 이래가지고 회장인 저 애의 일곱 분이서 총 여덟 사람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물론 저는 사회복지 법인을 해가면서 어려서부터 제가 명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명을 길게 해 주시면 좋은 일 하겠다는 원을 세웠던 스님이지만 저 애의 다른 스님들에게 좋은 마음을 냈어요. 예쁜 마음이라고 저 그럽니다. 항상 동참해 주시는 스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도 매한가지예요. 우리 해동원유장학회에 같이 동참하신 우리 스님들 절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십시오. 부회장 스님은 해운대에 있는 폭포사, 감사 스님은 명장동에 있는 금불사 주지스님이고요. 총무스님은 송정동, 강서구지역, 길상사 주지스님이고요. 또 이사 스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사상구, 덕포이동에 있는 봉덕사, 해산스님, 연재구, 연산호동에 있는 닮아서는 원각스님,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사, 지용스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발원정사에 계신 효선스님, 이런 분들 가까이 있는 신도님들은요. 이사님들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같은 일 있으면 같이 동참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보쉬암에 넣은 돈을 헛되어 쓰지 않으시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얼마를 했다고 그랬지요? 190명에게 3억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에 이제 회비를 더 모아가지고 스님네들 애경사, 불사에 또 이렇게 화원도 증정하고 또 해원 선생님들이 좀 몸이 안 좋으면 또 병문안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있어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장학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불자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먹고 남아서 쓰고 남아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쓸 거 덜 쓰고 먹을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면서 아껴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예요. 우리가 쓰고 남아서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은 그거는 공덕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다 욕망이 있고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좀 아끼고 철약하고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장 스님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회원 스님들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래도 13년 동안 190명의 학생들에게 전화학교 내들 수업료를 다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3억 천만 원이 좀 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